한국아메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스마트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아메이 글로벌 아메이 최초로 선보이는 프로젝트 아메이 스마트 TV 체험단 발대식이다 앞으로 한 달간 ABO들을 대표해 스마트 TV를 먼저 사용해보고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셋탑박스 하나로 펼쳐질 스마트한 비즈니스 생산 흥미로운 발대식 현장으로 출발 체험단으로 선정된 33명의 ABO들 스마트 홈리티, 스마트 스폰서를, 스마트 홈숍을 간편하게 구현시켜준 셋탑박스 처음 보는 스마트 TV를 살펴본다 연영이 없는 체험단 ABO들 이 작은 선자에 과연 어떤 마법이 숨어 있는 걸까 체험단은 오늘 밤 글로벌 아메이 ABO 중 최초로 아메이 스마트 TV 셋탑박스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제주도에서의 다음 날 전날 받은 스마트 TV를 충분히 사용해본 ABO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스마트 TV의 기능에서부터 리모크래스 인생, 셋탑박스의 디자인까지 날카롭고 꼼꼼한 리뷰들이 이어졌는데 스마트 TV 체험단의 의견과 사용 리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다 완벽한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아메이 아메이 스마트 TV로 펼쳐질 첨단 비즈니스 환경이 무척이나 기대된다 스마트 TV로 넘으라!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